기독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좋은교사운동이 정부의 2014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지만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은 담임교사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관계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유공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제도는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공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가산점 부여는 학교폭력 예방 전담교사로 제안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우관계 회복기관의 제대로 된 설계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교육 여건의 확보, 교사들의 생활지도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등도 촉구했습니다.